민선 6, 7기에 그동안의 오래된 수건 사항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면서도 우리 완도의 100년 대기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인구 소멸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동안의 다양하고 아주 풍부한 행정 경험과 더불어서 특히 해양수산분야에 전문성이 또 있고 그러면서도 탄탄한 중앙정부의 인맥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화합하려고 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저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해양관광도로 그 다음에 노하우스와 연도교가 조기에 착공되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그리고 해양관광 거점도지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. 우리 완도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소멸위기에 놓여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을 위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농수축산업과 연계시켜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현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혹시 트로트 좀 좋아하시나요? 조가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완도 없다 조가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여裝을 건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.